또 자리 잡았어? 엄마 출발한다 언니 사무실 가는 거야 또 사무실 가는 거야 기다리고 있어 가자 엄마 봐 가을 하늘 같으네 오늘 로또야 가을이 가을 같애 가을 되면 우리 로또 얼마나 걱정될까 그동안 못했던 운동 다 시켜야 되는데 엄마가 로또 죽었어 이제 가을 되면 로또 엄마랑 이제 운동 열심히 해야 돼 로또야 바깥에 멍멍이가 오나 안오나 한번 볼까 오나 안오나 멍멍이가 있나 없나 멍멍이가 하나도 없네 로또야 멍멍이 있나 없나 찾아봐 멍멍아 산책 나온 멍멍이 하나도 없네 없어 너 똑바로 앉아 이제 앉아야지 텐텐이 룻링이 Short 고춧가루 로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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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가자 퇴근 준비해 로또 집에 가자 별로 안가고 싶은 거 같은데 집에 가자 안가고 싶어 집에 가자 로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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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자 또 가자 집에 로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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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일어나 일어나 가자 안가고싶은거야 안가고 싶어 여기 안가면 뭐할거야 음 일어났 일어났 쩐쩐쩐 쩐쩐쩐 빨리 주세요 아유 아유 이게 주는 거야? 이게 손 주는 거야? 응? 요쪽 손으로 나 요쪽 엄마 요쪽 손 한번 주세요 로또 요쪽 손 한번 주세요 말도 되게 안 듣는 로또 요기 요기 손 굳잖아 손 저쪽은 굳이 않고 이쪽은 가져가라 손 가져가라 이러고 드는 거야? 가자 이제 얼른 가자 집에 가자 빨리 가자 집에 엄마 안 와 엄마 안 와 엄마 안 와 일어나 안 일어난데 엄마 안 와 엄마 안 와 엄마 안 와